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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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박 장군이 너 벼르는 것 같더라? 조심하는 게 좋겠어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건데? 태용이니 관심 끌려고? 내 농담이고 황태용 너 여전히 재수 없긴 한데 요즘엔 좀 덜한 것 같다 자, 생일 선물 생일날 줬잖아 한정판 명품 농구와 그건 1도 맘에 없는 선물이었고 이건 딱 내 진심만한 선물이야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? 덴포 덴포 나주희가 왜 저렇게 이승천 편 드는 줄 알아? 중학교 때 나주희 때문에 죽은 애가 있어 구진절이야? 이제야 흥미 보이네 궁금해? 말해줄까? 됐다 나 남의 뒷담 안 궁금해 정 궁금하면 내가 나주희한테 직접 물어볼게 왜? 내가 이런 말 하니까 또 싼 티나? 뭐? 지난번에 네가 그딴 소리 할 땐 꾹 참았어 근데 이렇게 날 또 무시하면 참을 수가 없지? 황태용 이 자식 오여진한테 싼 티난다고 한 거야? 미안하다 오여진 그건 내가 사과할게 사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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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왜 왜 왜 왜야? 이게 무슨 짓이야? 황태용 넌 흉내만 내지만 난 진짜 해 왜? 뭘 진짜 해? 왜 뭐하냐? misercald 나 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